07247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우리산업홀딩스입니다. 우리산업홀딩스은 동산은 자동차 공조장치 관련 부품을 생산하는 완성차 업계의 두 차 공급업체인 국내 주요 거래처는 한라비스테온공조, 현대모비스, 만도 등이며 국외 수출 거래서는 덴소, 벨리오, 페어, 델파이 등임 수요자는 대부분 완성차 업체의 한 차 공급업체로서의 확고한 시장 지위를 가지고 있음. 완성차 업체들의 부품 구매 추세가 급격히 다국적화되어감에 따라 현지법인 설립 등으로 글로벌 영업활동 확대 중 기업개요 대시 1989년 자동차 부품 및 제조업체로 설립되어 2015년 4월 동사 구우리산업, 존속회사는 자동차용 부품 제조 및 판매 사업 부문을 우리산업, 신설회사으로 인적 분할하였음 대시 지주사업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추진 차량용 공조장치 제조업체인 우리산업, 주, 을 종속기업으로 두고 있음 대시 계열 회사로는 우리산업, 주, 천진우리전자유한공사 등의 중국 및 인도, 슬로바키아, 헝가리, 멕시코, 태국, 미국 현지 생산 및 판매업체 등이 있음 재무 대시 국내 및 아메리카와 유럽 및 중국, 인도 등 3개 지역을 중심으로 히터 컨트롤 어셈블리 및 hbac 액초에이터, ptc 히터 수주 확대로 전년 대비 외형 신장 대시 의원자들 가격 상승에 따라 원가 부담 확대된 바 판관비 관리에도 영업적 자폭은 전년 대비 확대되었으며 외환관련 수지 저하와 파생상품 거래 손실 증가 등으로 순손실 규모 확대 대시 국내외 경기 부진에 따라 자동차 부품 수요 증가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나 친환경차 부품 수주를 중심으로 매출은 일정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2023년 7월 12일 기준 장마감 우리산업홀딩스의 시가 총액은 905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우리산업홀딩스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969위입니다. 우리산업홀딩스의 상장 주식수는 18887341주입니다. 우리산업홀딩스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우리산업홀딩스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1.67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12.56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340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6614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64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241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71배, 6730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0.94%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18번지억원, 마이너스 25억원, 마이너스 198억원입니다. 단기 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 순이익 수치를 보면 26번지억원, 마이너스 3억원, 마이너스 183억원입니다. 우리 산업홀딩스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116번지 46%이고 유보율은 1212.26%입니다. 부채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74.72이며 전일 대비해서 12.23 더하기 0.48% 쌓인 상승입니다.